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은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가장 처절하다고 하는데 물은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성인 체중의 약 60%가 물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막 같은 곳에 고립되면 사실은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먼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밥은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 40일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채 우리는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 생리적 욕구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또 의식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욕구입니다 좀 발전된 사회적 욕구인데 여유가 생기면 책을 사서 읽고 문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런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욕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영혼의 갈증, 갈망 좀 말을 바꾸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또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점이죠 만일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고독과 목마름에 허덕이게 됩니다 파스칼의 말마따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인간 안에는 고유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이 고독이나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다른 게 다 채워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언가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또 탐닉하고 중독에 빠지고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허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목마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조금 봤습니다마는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철절히 목말라 하는 고독과 몸부림에 허덕이는 그런 한 여성입니다 이 여자분은 이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을 채우려고 아주 복잡한 그런 남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성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은 성경의 이 시제를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일반적인 행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다 배경은 오늘 설명드릴 수 없고 이런 이례적인 행로를 포기하고 이 길로 가신 건 그 원래 성경에 쓰여진 헬라의 시제를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여성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자기 삶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 안에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절절한 영적 목마름을 간파하셨기에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컨택포인트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물 좀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결례를 해치고 물을 요청하는 예수님을 향해 거부의 의사를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내가 네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귀가 번쩍 뜨여서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화제를 바꾸어서 그 여성을 향해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흠집 놀라면서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 내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꼭 맞구나 사실은 여자의 굉장히 아픈 부분을 건드리신 것인데요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 때문에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덮어둔 채로는 정말 이 여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그를 고독과 목마름에 허덕이게 했던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건 행복입니다 노력했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결핍과 부족이 채워졌지만 여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큰 집, 고액의 연봉, 멋진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오늘 이 여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를 그렇게 갈아치웠으면 그 안에 있는 그 허망함과 욕망이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질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를 진단합니다 그건 부족이나 결핍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인간과 하나님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최적의 환경인데 죄가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어항 뛰쳐나온 물고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어항을 뛰쳐나와서 이 지금 마루 바닥을 퍼덕이는 물고기 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종교 선행 공로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골깊은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게 됐는데 오늘 다시 간에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 때문에 온갖 문제에 허덕이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심판받고 영원한 행보를 받는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생에 이런 불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한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내 죄를 씻고 다시 그분교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인간 안에 채워지지 않던 이 고독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생수를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독과 목마름 그리고 상처가 이 여자를 덮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는 이 고독과 허망함을 채우려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자의 행실을 낱낱이 알고 있어서 모두가 오수를 즐기는 정오 시간에 이 여자가 그 때악빛에 우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독과 목마름 상처 허덕이는 이 여성의 문제 해결책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도 여기 있고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갖가지 고통을 다 겪는데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 속에 그 고통의 절정에서 그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자리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왜 그분은 목마르다고 했을까요?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얼 마시고 무얼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공허함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잘 살고 축복받고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무얼 가지고 또 무얼 잃어버려도 조금 요동할 수 있지만 이 풍요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우리 모든 성로들이 이미 누렸습니다만 제가 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칼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잠깐 나누고 얘기를 마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당을 딱 넘어서는데 막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이유를 모르게 제대로 어강 속으로 돌아온 거죠 원래 오해할 곳에 발을 담갔다는 걸 몸이 느낀 겁니다 오늘 이 여성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동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똥이 버리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컴 앤 시 회수 봐라 부끄러워 사람들 얼굴을 직면하지 못했던 이 여자가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낙인 났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 좀 와보라 그분을 만나보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실직, 질병, 뜻하지 않은 일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이 인류가 지금껏 직면해보지 못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 참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스승의 날에 저희 교회 출신들 또 저와 만났던 지금은 담임이 된 분들이 또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종로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은 곳이 문을 다 닫고 종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느낍니다 우리가 무얼 의지하고 무얼 기대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화는 수준이다 수준이다 제가 대구 소목회 할 때 잊을 수 없었던 일인데 대구 교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는 꽤 깐깐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해져서 백발이 상상한 정말 선생님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면서 밥 한 끼 안 사는 분인데 저를 초청해서 꼭 식당에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내 인생의 방황은 이제 끝이 났다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막 숨겨 두었던 제자자한테 받았던 화장품도 주시고 기억이 선합니다 아내의 말에 하면 그분은 와이프에게도 돈도 잘 안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부인이 따로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24시에 알바를 하고 그랬더라도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분을 묻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다는 것 그의 그 삶을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찾아오는 이 행복을 즉각적으로 느낄 때가 많지만 꼭 그러진 않지만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인데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꼬인 것들이 하나씩 틀려요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분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정말 마음껏 내 인생을 한 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참전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명 저주 악습 어떤 강력한 힘의 흐름이어서 내가 끊어버릴 수 없던 그 고리 예수 믿으면 끊겨질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원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사단이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죄를 근거로 철저하게 인간을 유린해서 차차하게 죽음까지 끌고 가는 거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 강단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청년들을 시도하던 시절에 대구 쪽에서 그 당시 경대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합천 쪽이 그 친구 고향이었는데 그가 경대 입학을 했을 때 온 동네 아버지가 잔치를 했을 정도인데 신입생 환영회에 난 선배들이 웃음컵에 담아주는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먹고 좀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쓸 때 술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아니었지만 거의 제 나이 비슷했었어요 저는 지도자였기에 소주를 20병씩 30병씩 까먹고 그냥 똥을 사고 병원에 입원하고 부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보내서 같이 그 아이를 지켰어요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밤에 전기 그 당시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전기가 나와서 얘가 초를 사러 슈퍼에 들어갔다가 슈퍼 진년대에 올려진 소주병을 보고 또 주차하지 못해서 수십 병을 사다 먹고 그 아침에 죽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아니 그 시골에 그렇게 공부 잘하던 착실한 아이가 왜 그 주경이 되었어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라는 분인데 진짜 큰일 난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굴레 그게 악습이든 저주든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유하십시오 무엇이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으면 돼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즉각적으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또 이렇게 꼬였던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죽음의 공포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하루에 통계를 보면 120만 명씩 죽습니다 이 지구촌의 77억 일 중에 30초마다 매초마다 30명이 생명을 읽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공포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습니다 연보모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안에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둔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 어머님 얼굴도 기억하지만 오래전에 한양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신앙인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의 얼굴과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뭐 여러가지 부부간의 행복도 건강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신앙에서 차이가 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갈 곳을 알고 가는 사람의 모습과 죽음이 끝이라는 절망 속에 끌려서 발부둥치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소가 되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마음에 공허함과 우울함까지 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이었나요? 제가 이 기사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영국의 해리 왕자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술과 마약에 빠졌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프라 윤리가 진행하는 쇼에 나와서 실제로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는 1997년에 사망한 자기 어머니 그 비운의 여인 다이아나 비의 죽음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 알코올과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신도 그의 아내와 왕실과 굉장히 많은 문제들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이아나는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예요 캥범한 여인이 왕실로 시집을 간 아주 주목받는 그 시대의 대단한 일이었는데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가 6세 때 이 다이아나가 6세 때 가정을 버리고 부자를 따라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가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다이아나의 목마름은 시작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분노와 상처는 다이아나의 가슴 속에 평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됐어요 찰스왕 대자는 결혼하고 파밀라 앤더슨 파카볼슨과 여자와 연문을 뿌릴 때마다 다시 한번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내면의 고독과 허망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성은 대리만족의 허독입니다 수십억씩 1년을 쓰면서 머리 손질을 하고 몸매 관리를 하고 의상을 구입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공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섯 번의 자살 시도 거식적 이혼한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이아나 왕비는 비운의 여인일 뿐만 아니라 영락 없는 우리 시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허무한 종말을 합니다 이집트 제벌라 아들과 벤츠를 타고 가다가 파파라치들이 쫓고 그러다 결국 프랑스 파리에 있는 풍달마 차도 중앙 분리대를 받고 그 충격과 출혈 과다로 36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지금 이 아들에게까지 옮겨서 회장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런 얘기 유머로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 뭐 비행기로 간다 걸어간다 정답이 친구와 함께 간다 인생은 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충분히 이런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인생은 절대 허롭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대 독자로 태어나서 부모의 기대와 보호 속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목욕을 아버지가 다 시켜줄 만큼 그 당시 공중 목욕탕에 데려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 집은 폭탄 맞은 것처럼 되었어 딱 교회로 몰려왔어 살 길이 없었어 그리고 그분께 인생을 맡겼고 제가 쓴 책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하늘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고 때로대로 어려운 빚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이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나 또 제가 한 설교나 잠깐 곁들인 저의 얘기들 여러분 인간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라고 여러분이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애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원래 유대에서 갈리리로 갈 때 이 길로 안 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튀기거든요 혼혈이어서 정통 유대들은 인간 취급도 않고 개 취급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는 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정오의 띠악벨 속에 샌더를 신고 먼 시간을 긴 시간을 걸어서 우물가에 있는 이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돼요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이 고독과 목마름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분이 저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오늘 여러분 꼭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청은 여러분의 만문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간증을 통해 나눔을 통해 두드리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너 혼자 산다고 힘들고 어렵지 코로나 시대도 고통스럽지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이 이 본문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구름아귀 같은 걸 입은 정통 복장의 예수님이 이렇게 등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참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안쪽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그 노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은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돈을 간증하신 분은 저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